자, 1월 17일자 방송 오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개동수 고마워 축구 했네요 카타르랑 뭐 어디였지? 바레인? 바레인이랑 우리나라랑 있었다는데 뭐 3대1로 이겼었다고 축구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거 뭐 한이 근황이라고 하는데 강연하는 게 나오네 다음 유튜브 광고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요즘 말이 많더라구요 무슨 일인고 하니 광고 차단하는 그 앱이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요거에 그 저는 애드가드라는 걸 쓰는데 애드블락도 있고 애드가드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그 광고 요거 요거 버튼 딸깍 하면 켜지거든요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중 한시 방향에 요거 예 딸깍 하면은 광고 창들이 사라져요 요런 거를 이제 크롬에다가 먹여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네이버만 들어가도 광고 차단을 제가 끄면 예 이렇게 배너 광고들이 떠요 요런 것들 아예 그냥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게 앞에 애드 붙어가지고 여러가지 뭐 차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앱들이 있는데 어 저도 이거 알고나서 아예 안씁니다 예 이게 그 cpu의 부하를 굉장히 높여 준다고 해요 어 유튜브는 최근 광고 차단기를 사용할 때마다 전체 사이트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속도 저하의 물결이 사용자를 강타하고 있으며 유일한 해결 방법은 광고 차단기를 비활성화 하는 것이나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에요 너는 프리미엄도 안 쓰냐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 유튜버로 활동도 하는 놈이 왜 안 쓰냐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제 풀령상 채널 들어가 봐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체감이 되더라구요 광고 차단기를 저는 프리미엄도 쓰고 광고 차단기도 같이 쓰는데 제 느낌 체감상 방송할 때 가끔씩 유튜브 뭐 들어가서 검색해 보거나 관련 자료 조금 더 상세하게 보거나 그럴 때 유튜브를 들어가곤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느리게 느껴져 가지고 막 화면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막 렉이 걸린다 그러죠 예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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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가 뭐 뭐 다운받니 물어보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잘 나와요 어 그래 이상하다 한 적이 많은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 에드가드 에드 저 앞에 붙은 거 요거 광고 차단기 예 어 근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옳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튜브 비싸요 유튜브가 프리미엄이 한 달에 14,000원 정도로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다 달마다 그 돈 다 내면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또 편법이 있죠 예 명예 터키인 명예 아르헨티나인 예 아직도 안 써 명예 인도인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그 좀 물가가 낮고 예 그런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또 맞게끔 예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나라마다 가격을 측정을 다르게 하거든요 왜 우리가 스팀 게임 살 때도 막 러시아에서는 이게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3만원 넘어가고 뭐 이런 게임들 있을 때도 다른 나라 우회해서 사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순 없고 어 광고 차단기를 쓰면은 프리미엄을 결제하지 않아도 광고가 차단이 됐었나봐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거든요 예 저는 그저 다른 사이트에 뜨는 광고 배너를 막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였는데 유튜브에도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예 저는 뭐 프리미엄을 지금 쓰고 있긴 한데 요거는 좀 말들이 많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컴퓨터 CPU가 예 확 올라가가지고 그 렉이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게 과연 적법한 짓인가 예 구글 이놈들이 예 음 광고가 싫으면 이제는 좀 결제를 해라 라는 그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죠 예 그래서 뭐 이참에 여러분들도 좀 프리미엄을 좀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결제 안 한 분들이 좀 더 좋긴 해요 예 왜냐면 그분들이 광고 스킵을 눌러도 들어오는 그 돈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죠 프리미엄인데도 에드블럭 쓰면 속도가 저하된다 그래서 유튜브 볼 때는 그냥 끄고 써야 된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예 희한하게 유튜브만 들어가면 되게 느린 느낌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 흠흠 자 그리고 이제 저 어제 이제 저도 소식을 접했는데 뭐 유명 그 이제 뭐 유튜버 이제 뭐 스트리머 그 진자림 님 뭐 탕후루 이슈가 흠흠흠 흠흠 흠흠 있더라고요 요거를 흠흠흠흠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 켜자마자 어제는 휴방이었고요 켜자마자 탕후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좀 그냥 걸고 넘어가기에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응이 어떤지 이 정도만 제가 훑고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비아나 어떤 뭐 그런 좀 너무 심한 그런 언사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채팅관리 저는 그런 의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제재하지 않았을 때 그게 또 약간 피해가 또 될 수 있는 거라서 알겠죠? 탕후로 와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네 제 유행어까지 붙여가지고 탕후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데 어 많이 올라왔어요 이 탕후로 이야기가 네 어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사전 설명을 제가 해드리기는 좀 그렇고 뭐 가장 어제 오늘 핫한 그 이슈였기 때문에 잠깐 뭐 훑고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예 좀 보자면은 어 이 탕후로 가게를 차렸는데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바로 옆에 이 왕가 탕후로 라는 이 체인점이죠 가맹점 예 왕가 탕후로가 있고 근데 저는 이게 가맹점이 있다는 거를 난 처음 알았어요 예 이것도 약간 브랜드화 돼가지고 그 탕후로도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건 뭐 질 좋은 과일에 음 이 설탕 베이스로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근데 또 얇게 코팅하는 게 또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이제 굳혀서 얼려 놓는 게 이제 탕후로인데 어 월미도 그러니까 좀 유행하기 전에도 저는 이제 월미도 같은데 가면은 항상 있어요 탕후로 이렇게 꽃꽂이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를 봤었는데 굉장히 비위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탕후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그래도 당을 또 조심해야 되는 예 또 풍채이고 또 한국인이 또 췌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백미도 잘 안 먹고 좀 아까도 먹방했을 때 예 좀 다른 그 잡곡밥 이런 거 먹고 그러는데 무튼 이 탕후로가 엄청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조금 시그러 좀 시들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해요 잠깐 유행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에 근데 또 보면은 마라탕은 계속 지금 꾸준히 어떤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음식이죠 탕후로가 저는 진짜 이게 가맹점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과일을 납품해 주겠죠 질 좋은 과일을 이렇게 좀 납품받고 본사에서 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맛이 있겠죠 탕후로도 왕가 탕후로 그래서 근데 이제 옆집에다가 바로 이렇게 뭐 탕후로 가게를 이제 차려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시기는 망하는 것도 경험이다 그래서 탕후로 가게를 차렸다 근데 바로 옆에 왕가 탕후로가 있어가지고 이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뭐 저 동탄사라서 재작년부터 왕가 자주 갔어서 사장님이랑도 많이 친해졌는데 그저께 탕후로 사 먹으러 갔다가 오랜만에 왕가 사장님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옆가게 얘기도 나왔어요 원래도 탕후로 가게 매출 반에 반토막나가지고 힘들어하셨는데 앞도 뒤도 옆 건물도 아니고 같은 건물 바로 옆에 그것도 유명한 유튜버인데 처음엔 디저트 카페라고 남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서 이 남자분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뭐 종업원분이나 그런 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정말 충격받으셨다고 해요 인근의 부동산도 다 디저트 카페인 줄 알고 계약한 거라고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부 나물라라 하신다고 자기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거의 우시면서 얘기하셨고 눈은 이미 팅팅 부어 계셨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좀 약간 비판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왕가탕으로 가게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는 거냐 유명세가 있고 간다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어 다른 곳에 오픈해 됐을 텐데 굳이 왜 같은 업종을 같은 가게 옆에 옆에 바로 옆에 차린 게 좀 문제가 됐다 예 이게 한 칸 뛰고 차리면은 논란이 안 되나요 제가 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바로 옆에다가 이제 같은 그 업종인데 한 칸을 뛰면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욕을 좀 덜 먹는 구조인가 여러가지 이제 좀 그런 사고로 보시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무엇이 문제냐 경쟁력이 없으면 당연히 도퇴되는 게 자본주의의 당연한 섭리이고 또 자본주의라는 것이 원래 또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문제될 것이 없다 또 인터넷 미미죠 그 윤루카스님 그분한테 뭐 이거 탕후루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후루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저도 저 정도까지 차갑진 않습니다 시발 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많이 퍼진 상황인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적으로는 뭐 잘못이 없고 그런 건데 바로 옆에다 차린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또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진짜 그 소지가 좀 많아요 얘기가 지금 계속 재생성되고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JTBC 뉴스까지 입결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있는데 어 이제 약간 저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더라고요 너희 부모님이 뭐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저 왕가 탕후루 사장님이 너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봐라 자영업자들 안 그래도 뭐 힘든데 어 안 그래도 매출도 많이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탕후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건데 그런 상황에 맞물려서 바로 옆집에 또 탕후루가 들어오는데 탕후루 가게가 또 인플루언서 유명한 사람이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오픈발도 다 있겠지만 더 큰 오픈바이 있을 테고 또 뭐 다른 이제 좀 친한 방송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1일 알바 뭐 이런 것도 컨텐츠화 시켜서 해보려고 한다 잘 되겠죠 장사가 장사 잘 되겠죠 잘 되는데 이제 뭐 여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에나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약간 이렇게까지 뉴스에서 다룰 정도로 이런 이 정도 일려나 이런 일이 그래서 전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너희 부모님이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기분이 어떻겠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프 대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불법은 또 아니고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희한하게 또 여론이 또 지금 그렇게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저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만 잘 지키면 될 일이냐 아니다 우린 또 사회인으로서 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 그런 안목적인 어떤 도의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막 파고 들어가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옆집에 탕후루 가게가 있는 걸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바로 옆에다가 저렇게 대문짝만 하게 폰트도 더 크게 해가지고 차린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입장 발표가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감히 제가 예상컨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좀 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망하는 것도 경험이다고 하는데 망하는 게 경험이라는 것은 순전히 어리고 돈 많고 그런 당신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정말 일반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망하는 게 경험이 되지 않는다 망하면은 정말 망하는 거다 망하고 다시 일어섰는 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 어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거는 좀 팩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비아냥 거리시는 분들은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니까 망해봐야 되지 않겠어 망하게 해주자 저기 어딘가요 제가 왕가탕으로 가서 더 많이 시켜서 먹어야겠네요 저기를 저 옆가게를 저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겠네요 돈줄 내주고 싶네요 힘내시라고 하면서 굉장히 파렴치하고 물지각한 사람으로 많이 몰아가고 있는 게 이게 약간 저는 그렇게 보기 좋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이 탕후루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 카페 올라온 그 게시물들 총 이거 논란 관련으로 올라온 조회수만 다 합쳐도 근데 또 이런 예시 사진을 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봐라 옆가게지 않냐 메가커피 그 옆에 컴파스커피 여기 있고 스타벅스 얌얌 브레드 커피 얌얌 브레드 이렇게 있는데 대체 이게 논란이 안 되고 있는데 백다방 컴파스커피 메가커피 여기는 트리플인데 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또 어떻게 생각을 투기장 오픈인가요 어 역시 대한민국은 감정의 나라다 조만간 탕후루법이 생길지도 모른다 먹자 골목 상인들이 처음부터 우리 여기다가 곱창 골목 하나 만들어보자 생긴 게 아닌데 장사 잘되니 바로 옆에 맞은편 하나 둘 같은 종목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러는 거지 자본주의 나라에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가 뭘 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만 마냥 인플루언서라 마녀사냥 당하는 느낌이 좀 있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내가 흔들려 내가 자꾸 바뀌어 어 방송을 하는 지금 내 입장이지만 내 개인의 입장으로는 중립에서 자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게 돼 이런 걸 보면 또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그만큼 경쟁력이 후달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만큼 뭔가 갖추지 못한 곳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물어뜯는 이유가 이 사람이 유명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마녀사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야 예를 들어서 뭐 낚시를 하는데 니 바로 옆에서 어 낚시꾼들도 그렇게 바로 옆자리에서 하면은 어 눈치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취미 그 낚시 그런 것만 그거 마저도 그러는데 그럼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 바로 옆에서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겠냐고 어 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엄청 지금 예 저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놈들 특 어 사업해본 적 없음 음 뭐 자영업 자영업자 감정 1도 이해 못한다 공감 못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쨌든 사람 하나 인생 망한 것 같아 기분 좋은 잘나가는 사람이 망하는 건 언제 봐도 기분 좋은 일임 이런 글의 이런 글의 추천이 이런 글의 추천이 엄청 지켰다는 거 음 아 아 자... 또 이 논란을 가지고 관련 업계에 있는 공인중개사 유튜버 분이 법석 물었어요. 그럼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약의 유무가 있다. 특약의 유무라는 것은 계약할 때 임대인에게 동일 업종 입점 불가 특약 여부를 붙이고 동일 업종은 입점시키지 않겠다. 그런 특약을 보통 넣는데 그러면 이제 환상탕으로라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알려진 바로는 디저트 가게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서 임대인의 문제가 임대인에도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나는 디저트가 아니라 탕후루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입점을 안 시켰다.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다. 왜 굳이 옆에다 가게를 차렸어야 하냐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진자림씨가 너무 나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일 같아. 결국은 이제 JTBC 사건 반장이 올라오네요. 여기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래도 나름 저 전 이 유튜버 오늘 솔직히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탕후루 가게를 오픈한다고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일단 이 유튜버 이름은 진자림입니다. 지난 2019년 고3 공개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달 말쯤에 오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의 위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가 버젓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탕후루 집을 차린 겁니다. 이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저 노란색 바탕에 유니콘 캐릭터 있는 저 간판이 유튜버의 가게고요.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기존 탕후루 집입니다. 이야 저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모르겠어요. 같은 건물에 업종 제한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이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속삭해도 어쩔 수 없긴 한데 저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를 또 한 누리꾼이 지역에 살면서 취재를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이거를 중개해 준 가게를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분도 거기에 탕후루 가게가 들어올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에 따르면 디저트 카페인 줄 알았다라는 거고 간판 달 때 한 상상이 전해야 어머나 같은 데는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또 보도한 유튜브가 또 나갔을 때 그걸 또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도덕이라든지 지금 사실 무슨 상도덕이 있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하면서도 뭔가 도덕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규율이라든지 그냥 본인이라 난리난 것 같은 글쎄요. 제가 너무 비난하는 것 같지만 비판하는 것 같지만 비난은 아니고요. 하연 저렇게 한다고 둘 다 시너지가 날 수 있으며 또 이제껏 했던 그 탕후루 가게 사장은 많이 충격을 받는 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도대체 건물주는 왜 저게다 바로 옆에다 저걸 또 계약을 했느냐 해줬느냐 알아봤더니 호별로 건물주가 각각 다르더랍니다. 자 이 기자 그러니까 건물주들 역시도 서로 이런 걸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장은숙님은 자기 명성을 이용해서 옆집 망하게 하는 꼴이다 하셨고요. 소나무님 모르긴 뭘 모릅니까? 상권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개업한다고 자랑도 엄청 했어요 하셨습니다. 미미맘님 저희 동네에도 마주보고 차린 곳 있어요. 손님이 봐도 어이없던데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조금 제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암동 JTBC 사고가 아파요. 목 좋습니다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체인점인가요 여러분들 왕관은 체인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저 환상이라는 곳은 체인점입니까? 환상은 완감한 체인점이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런 뭔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걸로 이제 비판을 받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데 양쪽 다 이해가 가 저건 상도덕이 어긋났다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서 저게 뭐가 잘못됐냐 다 이해가 가 다 이해가 가거든요. 두 쪽 다 둘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쪽 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말이 좀 제 입에서 나오니까 웃긴가요? 이거 JTBC 저기에 나온 거예요. JTBC 저기에 VS 해가지고 자유시장 경제 무슨 문제 뭐 이렇게 상도덕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은 거밖에 없는데 하하하하하 제가 뭐 경제를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건 저 넘어가고 어 백종원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하나 이제 들어가면은 어디 상권위에서 백종원 브랜드가 들어가면 아 저기 때문에 우리 어? 술집 다 죽겠네 이런 그 억측도 되게 있었을 것 같아 어 유명인이 이제 사업을 할 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봐서 차리만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하 그래서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좀 재밌게 봤던 댓글인데 어 떡상하려면 저 집을 인수해서 어 둘 다 두 곳 다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저기를 인수하는 게 이제 뭐 지금 살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더라고 어 업종을 바꾸기에도 진짜 정말 진태양난인 게 업종을 바꾸기에도 이제 본인이 이제 뭐 다른 데보다 탕후루 가게를 연 이유가 내가 탕후루 먹었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거를 또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차리게 됐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이게 다른 업종으로 이제 바꾸게 돼도 그게 또 진정성에 대한 또 뭐 그런 게 생기겠지 어 아직 입장이 안 나왔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좀 많이 좀 저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예 그렇게 영악하게 차렸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 어 어리시잖아. 맞지? 예 하 하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어 제가 막 욕하고 하지 말라 그랬죠 예 또 이제 라이프가게에서 방관리를 할 텐데 어 그 어 뭐라고? 5명 정도 강퇴했어 그래 이런 거 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갔다가 그냥 사람 한 명 그냥 예 인격 말살시키는 거는 하 그건 진짜 할 짓이 아니야 모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제 모른다 모르고 그랬다라는 게 어 너무 몰랐다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적법한 어떤 그 해명이 아니거든 어 사람들이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해명이 아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약간 모범다방 같은 느낌이어서 아 이 주제를 들어보니 엊그제 노인네 슈퍼카기 떠오르네요 희륙 실드를 치고 싶은데 사건이 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뭐 아니 우리 민주주의 저 뭐야 자본 경 자본주의 아니야 우리나라 아니 저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은 내가 되게 공감 능력도 없고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된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만 잘 지키면 된다지 그 외에 어떤 인간성이나 도리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좀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볼 것 같고 얘기하는 내 자신도 참 그런 것 같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론은 그거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유명인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인 거지 사실 내가 뭐 팔아줄 것도 아니고 지극히 그냥 남의 일이고 탕후루를 멍다 쳐도 전 사실 인천 여기 청란데 뭐 저기까지 뭐 가서 먹을 일이 있겠습니까 팬분들이 아마 가가지고 뭐 팔아주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저게 이제 어떻게 해결될지가 좀 궁금하긴 해 어떤 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올까 굉장히 머리 싸매고 고민을 엄청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만약에 코트너였으면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업종으로 바꿀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진짜 처음에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 지금 JTBC까지 나올 정도면은 이게 좀 어...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고 진짜 이 짤이 근데 되게 나한테 설득력을 준다? 난 왜 이 짤이 나에게 설득력을 주는지 모르겠네 어? 이 짤? 어? 냠냠브레드 스타벅스 어 메가커피 컴파스커피 어? 백다방 이게 세 군데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짤 들이밀면 뭐라고 할까? 야야야 저건 유명이냐 한 거잖아 백다방도 유명인이잖어 어 근데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제가 렉카라면 렉하겠고 렉카가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솔직한 소신발언으로 하자면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원래 이거 보기 전까지는 저는 뭐가 잘못된 걸까 어 이거 참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한데 뭔가 이 짤 보니까 너무 설득이 돼버려 그래 저는 사실 제 소신발언 하자면 유명해서 좀 많이 두드러 맞는 것 같아 음 유명해서인 것 같아 편들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유명하니까 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왜 JTBC는 이 짤을 안 봤을까 이 짤을 안 보여줬을까 유튜브에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 진짜 엄대엄이야 근데 그리고 다 논리가 있어 네티즌들이 다 저마다의 논리가 있어갖고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이렇게 되거든 근데 네이버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어 어 너무 인격 말살을 하더라고 댓글로 실명 인증이 됐는데도 다들 댓글을 그렇게 쓰는 거 보고 나서 약간 혀를 내둘렀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면 아직까지 탕으로 입에도 안 대본 저라서 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한국인들은 체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에 비해서 당뇨 걸리기 싫으면 탕으로 먹지 말자입니다 예 저는 탕으로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진짜로 저 아직까지 정말 먹어본 적 없어요 당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지름길이야 이 한국인의 체장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어 액상과당 이 저 과일에 들어있는 거 그거랑 설탕이랑 단 거 불러서 단 거 완전 단 건데 단 거 먹는다고 기분이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배부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던데 자 넘어갑시다 이거를 다룬 제 모습이 어땠나요 이거를 다룬 제 모습이 어땠어요 표독스러운 레카 같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뭔가 싱거웠나요 아니면 쫄보 같았나요 중립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아 그냥 레카 그 자체였다 백일섭 아저씨 같았어요 그냥 뚱뚱한 박쥐 같아요 야 뚱뚱한 박쥐라는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그러면 제가 강렬하게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강렬한 제 비판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입니다 솔직한 말로 잘했다 잘못했다 전 몰입이 안 돼요 몰입이 네 너무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떠들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꼭 너도 당해라 라고 하는데 저는 사업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당하지 않습니다 논점을 이기 스킬이라고 내가 갑자기 진태양란이 되어버렸는데 졸렬한 방송인처럼 보일까봐 근데 또 제가 저를 돌아보면 말이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저 사고가 굉장히 꽉꽉 막히고 지금보다도 사회성이 더 없었던 철없는 노래하는 코트인 시절이 있었어요 철없는 노래하는 코트인 시절에는 누가 저랑 비슷한 컨텐츠 하나만 해도 쥐잡듯이 잡았어요 팬들을 등에 업고 가서 너 뭔데 내가 하는 컨텐츠 똑같이 하니 너 뭔데 이렇게 하니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나는 방구석에서 머리 짬해갖고 만든 컨텐츠인데 이거 똑같이 따라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서 방송에서 참 그런 적을 많이 했는데 그땐 참 어렸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과거에 내가 또 그랬던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인간은 나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음 결론은 솔직히 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게 뭐가 문제일까 카페 3개 카페 3개 붙어있는 거 보고 느꼈어 저건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쥐잡듯이 잡을까 자기들이 팔아줄 것도 아니고 소비할 것도 아니면서 거기에다 너무 자아의탁해가지고 너무 과몰입을 하는 나머지 자기들이 악플 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요 장사를 안 해봤으니 견해가 없죠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한국인들의 1억에 대한 인식 1억 언제 모으냐 1억 원에 대한 인식이 뭐 전에도 1억에 1억 치면은 나오더라고 이 키워드가 1억 1억의 가치 예 딴 데서 봤었나 보네 음 1억 원에 대한 인식 예 1억 언제 모으냐 1억 상금 겨우 1억 가격 1억 원 미친 1억 1억으로 살기 1억 가지고 못 살아 1억 모은 인증글 열심히 살았네 1억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게 다 저마다 이렇게 다르다 어 1억 1억은 진짜 큰 돈이죠 말도 안 되는 큰 돈이야 어 직장인 뭐 월급 300 400 사이에 있는 사람이 10년을 모아야 8년 내지 10년 정도 꾸준하게 돈을 정말 모아야 착실하게 모아야 가능한 돈이라서 1억은 정말 어렵고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1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1억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특은 1억 없는 사람들이야 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나 어려운 돈인지 알기 때문에 1억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두죠 어 영화에서나 나올 거 같이 생겼네 현대에서 나온 굴착기 멋있다 간지나네 굴착길에 굴착길 1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